슈퍼 넣고 안녕하세요, 토순이에요! 오늘은 너무 좋아하는 스테이크 먹방이에요 심지어 제가 좋아하는 국기인 미디움 레오로 굽는 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폰그레인 머스타드 소스랑 스테이크 소스랑 같이 해서 맛있게 냠냠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디서 본 건 있어가지고 또 와인을 사왔습니다 와인이랑 같이 먹어보도록 할게요 포도주 났네 짜자잔 이 정도면 됐나요? 짠 쓴데 맛있어 대망의 스테이크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뾰로롱 와 진짜 잘 익었죠? 역시 고기 이즈몬들 너무너무 맛있어요 짜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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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너무 맛있다 이번에는 국기 2점 대기 진짜 맛있고 너무 맛있게 잘 먹어야키는 게 쫄깃 진짜 맛있고 잘생겨서 두참 돼요 뾰로롱 아 뾰로가 너무 맛있다 이번에는 거의 웰던급으로 구워진 스테이크입니다 버터의 조금 넣어달라는 것 같아요 아까 면에 가득하면 불과 북새우 Bundesregierung 늑불압이크 이ffen의 여단밀만의 시작! 전복을 먹을땐 저번에 모 rund für 바다 맛도 정말 정말했어요 그리고 businesses 루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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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웰돈도 너무 맛있는데 역시 제 스타일은 미디움 웰돈입니다. 확실히 부드러워요. 두덩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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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꺼운 너무 맛있어 고소한 고추냉이 고추냉이 고추 고추냉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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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추냉이네요 고추 고추냉, 컵 여러분 마늘을 에어프라이어에 돌렸더니 되게 말랑말랑해졌어요 마늘향도 살아있고 맛있는데? 그리고 스테이크 소스가 완전 제 스타일 약간 달짝지근하면서 바베큐 소스맛 같기도 하고 맛있어요 고기 ASMR 핑크색 속살 보이십니까? 저 이 정도 두께가 제일 좋아요 역시 제 스타일 느낌하게 써는 거 한다, 그렇지만 마늘향으로만 만들기가 정말 조금 힘든こと 하 장난 아닌네 고기 그리고 마늘향으로ườ ultra 한대 소스가 날ouch지 않고 많이 만들 Burton최고 서 200mm 에어프라이언이 단うわぁ nikouch gorgeous 아 Centre 가로 그런지 너무 맛있어 고춧가루 양파가 너무 달아요 양파가 너무 달아요 양파가 너무 달아요 빵둑 너무 맛있지만 다음은 진짜 맛있게 먹었기 때문에 엄청 맛있어 토마토 또 먹고싶어요 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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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색해시 알갈비 맛있는데 엄청 맛있어서 알갈비 그리고... 제가 좋아하는 치킨때는 레시프를 샀어요 치킨에 치킨이 진짜 맛있었어요 치킨은 정말 맛있었어요 치킨은 이 맛에서 매운 치킨이 좋네요 치킨은 태풍이 정말 맛있어요 치킨은 정말 맛있어요 치킨은 치킨이 진짜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아.. 뱀뱀뱅 뱀 뱀 뱀 뱀 뱀 뺨을 넣어서 고소한 소금을 넣어놓은 경우가 많아요 고소한 소금을 넣어서 그러고 싶어요 오늘은 또 고소한 소금을 넣어서 먹으면 좋지 않아서 맛은 신경이 많아요 고소한 소금에서 찜취를 넣어서 먹으면 좋지 않습니다 뭔가 너무 좋아요 너무 맛있어서 먹어보는 소금을 넣어서 오늘도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진짜 제가 스테이크를 너무 좋아하는데 집에서 제가 직접 구운 스테이크도 이렇게 괜찮을 줄이야 진작 알았다면 만약 구워 먹을 텐데 아무튼 오늘도 너무너무 만족스러웠던 먹방이었습니다 오늘도 봐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